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입니다. What's good? I'm 24-7-Chillin.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Chillin. 많은 분들이 이 뮤직비디오를 꼭 좀 봐달라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DM도 많이 왔었습니다. EVO 그리고 Rookie가 함께한 AND ONE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엊그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핫한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비디오를 가사를 어떤 느낌인지 예상은 됐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됐었기에 구독자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가사에 대한 설명을 제가 뭔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했다가는 제 영상이 옐로 달로 마크가 빡 하고 이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가사를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비디오 바이브가 옛날에 NERD에 랩댄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생각이 나고 안 그래도 여기 뭐 등장하신 이제 스트리퍼분들 뭐 그런 댄서분들 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런 거 설명할 때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면 EVO랑 Rookie의 AND ONE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eah,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 to my channel? 야, 이거 폴댄스죠, 폴댄스. 네. GTA가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오우. 눈을 질끈 감아야 되나, 나는? 야, 비디오 완전 자극적인데? 랩이나 비트는 좋아요. 좋은데. 아 참 이거. 최대한 래퍼에 집중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Yeah. 오우. 우우, 우우. 아 입어. 플로우 되게 캐치하네요. 우우, 우우... 어우워워워워워워워 가사의 게이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뮤직비디오를 얼마나 많이 찍어 놨는지 진짜 루키의 유튜브 계정에 뮤직비디오 진짜 자주 올라와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 키포 뮤직비디오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정도도 제 영상을 여성분들도 보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음악으로 얘기하면 좋습니다 두 분 모두 랩 다 캐치하고 플로우 좋고 알겠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시각적인 주의를 자꾸 끄는 요소들이 좀 있죠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뭐 자극적이고 때로는 좀 성인 등급의 힙합 뮤직비디오들도 살면서 많이 봤죠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또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이거 꼭 좀 보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일단 보긴 봤는데 아 나 오늘 오늘 촬영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 나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음악은 좋은데 힘들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 우리 유튜브님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악은 좋았습니다 음악은 좋았어요 어 가사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잘 즐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